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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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는 게 조수하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피해를 좀 이상해 주십시오.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갓도. 갓도. 이렇게 다니고. 다 녹음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.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관계도 영상 찍었다라고. 사실 모릅니다. 없습니다.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여성분들은 본인이 찍히는지 알고 있습니까? 모르겠죠. 한 겹도 있고요. 사는 사람도 있고요. 아는 사람도 있고요. 죄송합니다. 핸드폰을 좀 살려주십시오. 지우고 다 나뉘고 다 없애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도주하셨습니까? 잘못 인정한다고 했는데 왜 도주하셨습니까? 낸 뒤로 낸 뒤로 낸 뒤로 낸 뒤로 낸 뒤로 낸 게 도서하는 겁니까? 그런데데데데데데데 혹은 채식사입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보는 건 없어요. 물론 친구가 보면서 이거 있는 건 안 되죠. 얼굴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